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 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요즘에 뭐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안에서는 별로 춥지도 않고 햇빛이 또 아주 짱짱하게 나가지고 아직은 추위가 견딜만 한 것 같아요 그랬고 아직 저는 그러니까 뭐 당인 종류하고 좀 잎이 좀 얇은 종류들 있잖아요 저녁때 좀 들여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분을 사다 모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좀 예쁜 화분들이 있어 가지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개 되진 않지만 한박스가 됐네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신문에 쌓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가 되네요 좀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개수는 몇 개 안되는데 한박스가 됐네요 제일 조그만 것부터 한번 풀어 볼게요 제가 이거 가격을 그때 이제 좀 산지가 좀 돼 가지고 가격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센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자를 가지고 와서 재 보겠습니다 장미 문양의 화분이라서 좀 독특하고 예쁘네요 요게 센티가 너비는 한 13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높이는 한 8cm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크기가 좀 커요 비슷한 화분인데 이제 이렇게 좀 하얀색이라 좀 더 이쁘고 요거는 가격이 11,000원 이라고 써 있네요 저거는 조금 더 가격이 저렴 하겠죠 제가 저거 가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요거는 센티가 17cm 너비가 이제 17cm 고 높이는 한 10cm 정도 되네요 요것도 저 모양하고 비슷한데 이제 좀 색깔도 다르고 고급지고 예뻐 보입니다 화분이 예쁘게 나오질 않아서 카메라 높이를 좀 낮춰 봤어요 똑같은 건데 조금 전에 본 거랑 똑같은 건데 색깔만 조금 다르네요 요거는 이제 흰색 바탕이 되어 있고 요거는 약간 흰색과 담색 색이 이렇게 이제 어우러져 있고 또 꽃 색깔이 다르죠 노란색 빨간색 저것도 노란색 빨간색 이제 조금 더 흰색을 더 입혔네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 저거는 모양은 4개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크기와 색감이 좀 다른 거죠 꽃 색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제가 참 크기에 비해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이거 8,000원 줬는데 음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센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센티가 이렇게 재보면 요것도 너비가 13cm 높이는 14cm 높이는 14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요것도 좀 도자기 같은 느낌도 들고 고급진데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이렇게 또 높은 이렇게 목대가 있는 그런 달기를 심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색감도 아주 고급지고 예뻐요 도자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8,000원인게 좀 비키지가 않죠 예 엄청 예뻐요 이제 거의 뭐 모양 거의 비슷한데 조금 요런 디자인이라든지 요런게 조금 색깔 뭐 이런게 조금 달라요 이렇게 여기 디자인이 좀 다르고 거의 비슷한 그런 도자기 형태의 그런 인데 크기와 이게 모양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아요 아주 착하죠 가격이 착해요 8,000원이면 이렇게 이렇게 6개를 데려왔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좀 많이 데려왔던 건데 크기가 그동안에 데려왔던 것보다 크기가 좀 약간 중간 사이즈라고 할까 쬐끄만 것들하고 아주 큰 거 하나를 데려왔었죠 이게 이제 12,000원인데 이것도 크기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아요 옷도 센티를 보면 너비가 13cm 네 높이도 한 14cm 정도 되네요 요거랑 약간 크기가 비슷하고 화분을 옆에서 좀 예쁘게 보려고 요렇게 이제 카메라를 좀 낮췄고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도자기 모양의 8,000원짜리 요거는 나뭇잎 모양이 들어 있는 굽이 달린 그런 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장미분 장미분 요거는 11,000원짜리 크기에 비해 이것도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예쁜 특이하고 독특하고 예쁜 꽃과 같이 예쁜 이런 장미 화분과 고급진 도자기 화분 가성비가 너무 좋은 도자기 8,000원짜리 12,000원짜리 나뭇잎 굽달린 화분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그동안에 좀 데려왔던 화분들 언박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